안녕하세요. 아 영지아 왜 웃으세요. 하여튼. 현존하는 가장 큰 육식동물. 앉아 앉아 언니. 언니 앉아 앉아. 언니 위한 거고. 뭐야 이거 언니. 눈물이에요. 아 뭐 또 이런 거. 어떡해. 아유 꼴꼴이 내 거 또. 나 웃어봐요. 개꿀 안 해. 저 진짜 물고 나무라도 못 웃거든요. 아니 그건 막 개인기 보여줄 것 같아요. 보실래요 하면서 막 이런 거. 아 근데 이거는. 작가님 어릴 때 덕질 안 해보셨어요? 똑같은 거예요 저도. 어지만. 준비해 주세요. 어지만. 진짜 준비했다고요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생겼담 Mapoooo 호수 신님. 맞으세요? 네네 맞으세요? 야 badge. 오픈화생 때에 제 마음을 많이. 녹여놓으셨어 가지고. 혹시 나중에. 네. 지금 촬영 잘 나오겠지요? 지금 촬영 가능 dun정 Produk 이제. 지금 갈게요 지금. 방송 꺼. 카메라 꺼요 카메라 꺼. 카메라 꺼 POPreu. You don't remember when we first met. We were first date. In KBS? 첫 번째 KBS? Who's that girl? Who's that girl? I don't know. When we were in Paris. Look at my outfit. Paris? Yes, Paris. When did you met there? You don't remember. 내 두상 예쁘다고 나한테 플러팅 했었잖아. You don't remember. 기억 안 난다는 거잖아, 우리 첫 만남. 언제부터 내가 커플이 됐을까? 진짜 속상해, 허니. We need to talk. 오케이. 아, 먹어요. 먹은 적이 있었어요? 그러니까 얼마나 먹었는데. 수박 반 통. 아,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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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. 아,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나 진짜, 나 과자 세 봉지 막 이렇게 해도 먹었어. 먹자라고! 과자 세 봉지 못 먹잖아, 난 먹을 수 있어. 아, 감독님. 과자 세 봉지 드실 수 있으세요? 세 봉지 먹을 수 있어? 왜 먹냐고. 나는 세 봉지만 먹었으면 좋겠어. 원래 아는 사인이죠. 원래 아는 사인이죠. 아니요, 저 모르시는 분들. 그냥 저만 아는 분들일 것 같아요. 나만의 연예인. 아, 진짜. 역시나. 아, 영주 씨. 효연 선생님도 저만의. 효연 선생님도 저만의. 선생님이요? 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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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연 선생님. 제가 태어나서 선생님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. 진짜 막 안절보지 못했거든요. 어머, 안녕하세요. 저한테는 너무 상상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. 저한테는 선생님이시죠. 5초 다가 나오신. 아, 저요? 네. 효연 선생님. 효연 선생님. SNSD. 소녀씨 대 효연 선생님. 아, 왜 그래?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. 멤버들이 스펙커폰을 듣고 싶다는데. 어, 네. 어, 이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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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안녕하세요. 근데 왜 이렇게 소녀스러워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어, 근데 죄송해요. 제가 호시님 직캠에만 댓글을 달아가지고. 홍보 혹시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이번에 곧 나오실 거? 저희가 이번에. 스페셜 앨범. 네, 스페셜 앨범. 스페셜 앨범. 화이트북 모자보고 싶으시지. 이제 홈런이 나온다. 홈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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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다. 아우, 좀 나와봐요. 아유. 와, 진짜 잘생겼다. 와, 이렇게만, 이렇게만 보인대도 진짜 잘생겼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, 어떡해. 어머. 우와, 진짜 너무 무서워. 잘생겼어 너무 놀랐어. 아니야? 네가 더 잘생겼어? 영지. 네가 더 잘생겼어. 네가 더 잘생겼어. 쫄지 마. 좀 크게 그리는 게 좋겠죠? 어 언니 마음대로? 세상에게 억압받지 마. 재활피하게 기눌리지 마. 아 별론 거 같아. 아 언니 고즈넉한데 이건 뭐고 이건 뭐야? 이거 너야. 아 나야? 아 나구나. 귀여워. 언니 근데 오히려 이런 고즈넉한 바이브가 좋긴 하다. 다음 주에 나오는 사람이 사람한테 주원 씨 얘기 신나게 할 거 너무 힘들고. 다음 주에 안 먹어.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. 오늘 어떤 제목이나 했을까요? 비행기에서 충전률을. 운전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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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. 이제 내릴 때 저한테 말랑카오 하나 줘요. 아마 다음 주에 나와서 얘기하면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. 말랑카오. 말랑카오. 사실 저번 주 게스트에 주원 씨가 나오셨거든요. 장난 아니었겠다. TV로 많이 뵀었는데. TV로만 뵀었어요? 음방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. 딱 걸렸다. 왜왜왜왜왜왜왜. 딱 걸렸어. 왜. 말랑카오 줬었잖아요. 기억 안 나요? 충전기 빌리고. 말랑카오 줬었잖아요. 이 중에서 한 개를 줬대요. 하나를. 이거 제가. 와 감사해요. 한 봉지 다 같이. 아 저 한 봉지 없었어요. 하나만 있었어요. 뭐가 잘못된 것 같아. 뭐가? 술? 아니요 지금 이 상황. 아 이 우리 상황? 네. 왜? 너무 취했어. 아 그래? 갑자기 취했어. 괜찮아요? 어 난 아직 괜찮은데? 아니. 어. 거짓말쟁이. 나? 왜? 한 병 방이네 반이라며. 어. 왜 이렇게 잘 마시는 거야. 어 나 잘 먹어요? 너무너무 잘 먹어. 지금 나보다 몇 배를 더 많이 마셨는데 너무너무 잘 나가도 되고. 지금 멀쩡하네. 아 대충 이 정도 되면은 약간 그 게스트분들이 취하시는구나. 취하는 게 아니라 호시 씨는 들어온 지 15분 만에 넉다운이 돼가지고 자기가 뭔 말하는지 기억도 못 하고 그냥 갔어요. 거기 갔구만. 어. 영지야. 네. 안녕하세요. 영지야. 어디세요? 이제 연습 가기 전에 지금 집이지. 연습을 왜 해. 안 해도 잘하잖아. 지금 저기가 캐나다가. 아유 캐나다 하면은 캥거로 보겠네. 전지우 씨 타이거 쪽으로 가. 타이거는 아니에요. 타이거의 특징이라 하면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타이거는 기쁨 나죠. 그렇죠. 그런 느낌입니다 언니는. 나는 귀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No. 평소에. No. 귀엽잖아요. 아 귀엽긴 하죠. 언니 귀엽긴 하죠. 귀여운 언니인데 저는 타이거 쪽이 언니라고 봅니다. 그럼 영지 씨는 어디다 붙이는 게 맞을까요? 저는 여래. 귀여운 게 너무 병아리? 왜냐하면 뭔가 약간 성춘권 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. 아하 아 신기하다 나는. 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많은 유영지다. 자 그럼 지 아 저 사람 진짜 무서워요. 내가 봤을 때는 호스트가 호스트를 뺏을 자격으로 온 거야 지금. 빌리지 마. 이겨 이겨! 그렇지! 역시! 넌 최고야. 넌 최고야. 넌 최고의 호스트. 에이! 취해 저 사람은. 아이고 아이고. 이거 어떡해. 아니 먼저 카운팅스타일. 맘하늘에 볼. 베다닐루이비토. 그 정신을 차리는 고마 의식이 필요해 저. 잠깐만요. 그 정신을 차리는 고마 의식이 필요해요. 잠시만요. 계땀 나누고 곁담 찍으시면 안 돼요. 저 연예인이에요. 난 이거 모르겠어. 잠깐만. 준비됐어요? 네! 준비됐어요? 네! 준비됐어요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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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. 헬로. It's me. 어디까지 가냐?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저 러브킬러 잘 부르거든요. 들어가세요. 러브킬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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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겨담. 처음 뵀는데 혼성그룹 카드로 활동 중이시고 그룹 멤버들이 국걸 보면서 조언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? 멤버들이 보지 않았지만 아 그래요? 제이섭 오빠라고 한 번만 봤나 봐요. 이제 따로 연락이 와서 몇 번이고 돌려보겠다. 너무 고맙게도. 진짜로? 그분의 최애 멤버는 누군가요? 영지예요. 거짓말. 진짜로? 지금. 지금. 좀 어색한 사람한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은 트와이스야. 얘기하고 끊기. 오케이. 제일 어색한 사람? 호시. 호시. 해볼게요. 나 진짜 궁금하다. 안 받는데 안 받는데 안 받는데 안 받는. 나 나 나 나 나 나.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. 진짜 안 받아. 혁원 씨도 괜찮다. 오우. 10초? 10초 동안 안 받으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10. . 아, 안녕하세요. 선배님! 경지야. 네. 살아있어? 네 저 살아있는데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 트와이스거든요. 트와이스 좋아하세요? 트와이스? 네네. 아우, 너무 대단하신 분들.. 대단하신 분들이지. 아, 네. 네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자다가 갑자기 진짜 그 얘기가 진짜 갑자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트와이스 자다가? 네네네. 자다가 그 트와이스 얘기도 하고? 네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미칠 뻔했어요. 몸에 존벌레가 기어다녀가지고. 네 그 감사해요. 갑자기? 네네. 너무 그 살아계심에 감사해요. 근데 저는 트와이스를 제일 좋아해요. 술 먹었니? 나 레고 간다.